요즘 이런 비타민 많이 드시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품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렇게 생긴 비타민 많이 드시죠? 오소몰, 종군당, GNM, 고려은단, 동국제약 이렇게 5가지 제품을 비교하면서 저라면 어떤 것을 먹을지, 저라면 어떤 것을 선물할지 이 제품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좀 별로다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 성분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좀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5가지 제품 공통점은 제품명의 이뮨, 면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런 거 드셔봐야 면역력 올라가지 않죠? 제품에 아연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제품명의 면역이라는 말을 마케팅용으로 쓴 것뿐이지 기아 상태가 아닌 이상 아연 좀 챙겨 드신다고 면역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아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런 액상 비타민 제품을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우리가 영양제 선물할 때 상대방이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면역에 좋다는 표현과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들은 이미 필요 이상으로 아연 범벅이라는 것이고 이 5가지 제품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자칫 선물 받으시는 분의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분표 보시면 아연 많이 들어있죠? 특히 종근당 제품과 동국제약 제품 아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는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런 제품 드실 때 드시고 계신 다른 영양제에 아연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이런 형태의 제품 오쏘몰 제품이 유행을 만들었죠. 특히 오쏘몰을 수입한 동화제약에서 골프장에서 먹으면 좋다. 이런 식의 프리미엄 마케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운동하실 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연 이 5가지 제품이 운동할 때 혹은 평소 활력을 위해서 먹을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력에 좋은 성분 운동할 때 좋은 성분 뭐죠? 바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 B2죠. 먼저 오쏘몰 제품은 비타민 B1, B2가 아예 들어있지 않고요. 나머지 비타민 B군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런 스펙의 제품을 어떻게 프리미엄으로 판매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사는 분들이 더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오쏘몰 제품에 비타민 B군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반면 나머지 4가지 제품들은 비타민 B군에 신경을 좀 쓴 편입니다. 그 중 종근당 제품과 동국제약 제품이 비타민 B1, B2, B6가 4000%씩 들어서 운동할 때 드시긴 좋겠습니다. 그 중 동국제약 제품이 나이아신까지 들어있어서요. 종근당 제품에 비해 활용용으로는 더 적합하긴 한데요. 이 나이아신 함량이 살짝 많이 높아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플러싱, 얼굴이나 주요 관절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5가지 제품 중에 제조 관점에서 가장 잘 만든 제품은 뭐냐? 바로 고려운단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고려운단 비타민 C를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칭찬한 후에요. 많은 분들이 너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웬만하면 고려운단 제품을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레시피를 보면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보시면 5가지 제품 중에 유일하게 칼슘과 마그네슘을 넣었죠? 비타민 B군 함량도 적당하고 독성 이슈가 있는 베타 카로틴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아연도 5가지 제품 중에 가장 조금 넣었습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요소들을 빠지지 않고 넣으면서 제품의 본질까지 신경을 쓴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제품을 개발할 때 다른 브랜드들보다 정성을 더 쏟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액상과 정제가 합쳐진 형태의 제품을 추천하지도 않고요. 사 먹지도 않아요. 제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굳이 비타민 챙기려고 한 번 먹을 때마다 플라스틱병 하나씩을 버려야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환경 차원에서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가 제 생각인데 야, 권기남 너라면 어떤 거 먹을래? 너라면 어떤 거 선물할래? 하면 저는 고려운다는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만들었고 가격도 5가지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제품 이렇게 만들어야죠. 또 너무 칭찬했다고 욕먹겠는데? 그럼 이제 5가지 제품들 각각의 장단점 1, 2개씩을 말씀드리고 제품 드실 때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는 무서운 주의사항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옷소몰. 장점은 비타민C와 엽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단점은 비타민 B1, B2가 들어있지 않아서 활용용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같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 시 부작용 이슈가 나타날 수 있고 가격이 제일 비싸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군당. 장점은 비타민 B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활력을 내는데 운동할 때 먹기 적합하다. 그리고 비오틴도 많이 들었다. 다만 나이아신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쉽고요. 브랜드 네임빌리에 비해서 특색이 좀 없고 아연이 너무 많이 들었다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GNM. 사실 GNM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건 고려운단이 좀 더 싸요. 그래서 장점이 없다는 점? 그냥 무난하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려운단은 장점. 제조 관점에서 잘 만들었다. 단점은 물론 다른 제품들도 비타민 C 함량이 높진 않지만 비타민 C 함량을 좀 더 늘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고요. 요오드 함량이 다른 제품들보다 높은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마지막 동국제약. 장점. 활력용으로는 이게 최고다. 비오틴 함량도 마음에 든다. 단점은 나이아신 함량이 한 번에 섭취하기 좀 많아서 예민하신 분들은 플러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제품 드실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5가지 제품 모두에 요오드가 들어있죠? 애초에 오스몰 제품에 요오드가 들어있었고 나머지 4개 제품들이 그걸 단순히 영혼 없이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는 요오드 섭취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 미역, 다시마, 멸치, 굴을 많이 먹어서 요오드를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요오드를 필요 이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갑상선 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조류나 어페르 섭취가 남들보다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갑상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5가지 제품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권기남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